이번엔 그리너스에 대한 소개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. 오늘 진행되는 공연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교육, 환경정화, 환경지킴 감시, 환경지킴 지원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. 네, 군부대, 학교, 방송, 지역축제 등을 통해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며 또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문화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더 많은 환경 캠페인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인데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다음 무대로는 보나이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샤크라 보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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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저는 샤크라 활동한 보나고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이렇게 더운데도 제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